공병호 정치인들의 의식에는 중앙에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이 깊이 뿌리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을 함께했던 민주집중제의 유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토론과정에서 사상투쟁은 허용하지만 일단 중앙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견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직원리를 말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 지금 여권의 핵심부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기분이 어떨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누구 덕으로 검찰총장이 된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러니 지금쯤 당신이 알아서 당신 발로 걸어서 나가 잘리기 전에 어서 빨리 아마 이거니 집권 세력의 핵심부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일 것입니다. 질문은 본심 내비 측입니다. 권력이 초기 발달한 사람들은 앞장을 쓰고 총대를 미리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오순인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6일 날 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일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자라면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갈등이란 것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위정교사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선을 껐습니다. 설론위원회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당론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선을 껏고 있지만 일관되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압력이 거세었던 점을 미뤄보면 앞으로 여건이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건의 분위기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작전으로 보기 좋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야당, 언론, 검찰, 법원 등이 착착 손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일부 우파 농격조차도 부정선거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그냥 알아차리더라도 A 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으로서는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기에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서른뿐만 아니고 여건의 실세들은 당장이라도 윤석열의 목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은 것일 겁니다. 그만 없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처럼 아마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 하나 정도 밀어서 내보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나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윤 총장을 임기 전에 내보내는 무리수를 현재 기준으로서는 두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사권 행사의 마지막 책임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리하게 내보냈을 때 밀어닥치게 될 후폭풍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이 생각할 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힘으로 그의 옷을 벗길 수 있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시작이 되면 공수처를 동원해서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최근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언급은 한 번 새겨볼 만합니다. 진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여건 인사들은 코로나와 국뽕과 총선 승리에 취해서 아직 상황 판단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경우 다시 나라가 두쪽 날 겁니다. 조국 대화는 아마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여건은 윤석열 총장한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해먹고 싶은 것이 많은데 고향이 윤 총장이 무서워서 못해먹는 쥐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장을 진중근 전 교수가 남겼습니다. 두기란 것이 소문내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작은 구멍으로 두기 무너지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부정성거란 방법으로 다수당이란 권력을 청와대와 더불어미당이 각진 상태에서 과연 절제할 수 있겠느냐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법사위권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절제하는 일이 무척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덜추다 보면 다수의 행포는 어김없이 파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과연 다수의 행포를 절제할 수 있을까 그것이 향후 정국을 보는 관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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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